어 근데 사장님 여기 술 주세요 가득 주세요 어서 들어와요 어서 들어와요 아 근데 근데 아니 그 차정원이 어디 갔어? 어? 아 그 정원이는 평일 알바라고 아 우리 주말 알바 우리 새로 아 그래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래 뭐 또만또마가 생긴데 생겼네 아니 아니 좀 말해도 음악하네 얘야 아 그럼 뭐 안되겠다 한순히 얘기했어 야 누구야 대빵이 누구야? 네 니야 얘 대빵이야? 앉아 앉아 아니 그러면은 니 뭐 그 팀 이름도 있을 거 아니야? 네 이름 뭔데? 매드 몬스터 홍콩인 매드 몬스터 H.O.N.G.K.O.N.G 오케이 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여보세요 웃기긴 한데 영어 문법상으로 틀린 이야기야 이게 그래도 음악적인 그 철학 있는 친구예요 대단히 뭐 칠학은 뭔 칠학이야 아이 이 친구들이 자작곡들이 아주 끝내줘 아 그래? 진짜 한번 들어봐 야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볼까? 아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 그럼 너랑 불러봐라 어? 어 어 5 6 7 8 포켓 몬스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포켓 몬스터가 너무 좋아 포켓 몬스터 너무 좋아 참아! 응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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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